다음은 옴불경제, 이론상부터 알고 우리가 가야겠죠. 이론상 하면 같이 떠오르는 게 법신불이죠. 법신불, 이론상은 우리가 지금 원불교에서 진리의 상징으로 쓰는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를 그려놓은 거죠. 진리의 사진이죠. 진리는 어떻다? 둥글다는 건 뭐죠? 원만하다. 조금 더 찌그러지지 않았다. 진리는 원만하다. 천지, 마물을 굴리는 진리라면 치우치거나 찌그러지면 안 되겠죠. 원만하다. 그래서 원상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이죠. 텅 비어있죠. 아무것도 안 그려놨죠. 공, 텅 비어있다. 그런데 원, 원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올바른가 그릇 때문에 판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공원정으로 이해하시면 이론상의 핵심 진리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앞으로 또 공원정도요. 한자로 다 풀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텅 비어있는 중에 원만하다. 진리로 꽉 차있다. 그런데 거기서 선악이 갈린다. 이 진리를 따르면 은혜를 베풀게 되고 이 진리를 어기면 남을 해롭게 한다. 그래서 업보가 쌓여간다. 반드시 인과의 보응이 생긴다. 이 주체, 우주를 불리는 주체죠. 그래서 지금 일원상의 진리, 정전에 보면 일원상의 진리와 같이 지금 한자 풀이랑 맞춰보시면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원상에 대해서 먼저 한자를 확실히 알아보자. 그런데 일원상은 뭐다? 법신불이다. 우주의 근본이고 진리의 본판이다. 그래서 진리에 해당되는 법이라는, 법의 몸, 진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 자리를 일원상이라고 한다. 한일은 뭐, 여러분 그냥 아시겠죠. 예전에 숫자를 한일, 두인은요, 두 개 그었죠. 석삼은요, 세 개 그었죠. 직관적이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넉사는 또 다음에 사은이라든가 4대 강령 이렇게 나올 때 넉사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원은 어떻게 이게 원이 됐을까요? 이렇게 그려놓고 원이라고 왜 강요를 할까요? 이게 한자가 이렇게 모르고 가면 영 찜찜함이다. 이게 왜 원이 이렇게 생겼을까? 저는 그런 찜찜함이 쌓여서 저도 한자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서를 연구하다가 전서 이전에 각골문이 있더라. 각골문까지 파니까 호련해지더라고요. 왜 이게 원이 됐구나. 모든 한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연구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일원상하고 원 그냥 외우는데 암기과목이 아니라 이해과목으로 바뀌려면 한자가 그림이 이해되면 다 이해됩니다. 아까 개벽도 이해되시죠? 이제 그림만 봐도. 이것도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 이게 원입니다. 이게 원이에요. 원의 핵심 포인트. 밑은 뭘까요? 이게 흔히 조개폐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해에서에서는 조개폐자랑 소정자가 구분이 안 되는데 원래는 소정자입니다. 솥이 이렇게 많이 약화됐어요. 솥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손잡이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발이 세 개 달렸습니다. 천자를 상징합니다. 옴불교는 소태산, 정산 다 솥과 관련돼 있죠? 특히 이 솥에 관심 가지신 게 경전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로 봅니다. 솥이다. 솥 입구가요. 솥 입구가 동그란 걸 그리는 거예요. 솥 주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둘레가 동그랗다. 이해되시죠? 솥의 이 부분, 동그란 이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동그란 솥을 지금 그려놓고 둥글 원 한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해도 솥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각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둥글 원자의 각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만 해도 둥글다는 표시가 이미 됐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인원이 얼마냐 해서 인원할 때도 쓰죠, 이 원을. 그러니까 둥글다는 의미를 더 강조해서 둥글게 한 번 둘러준 겁니다. 이거 지금 사각형 모양인데요. 둥글게 둘러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둥글다는 의미를 더 강조했다. 이렇게 솥의 둥근 부분을 강조해서 둥글다. 그래서 원만하게 둥근 솥을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지금 이 모양이 좀 네모나게 글자가 내려오다가 조금씩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림 보시고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이 솥이요. 얘기 나온 김에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발 세 개를 그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솥을 모양을 그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솥이 지금 발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게 장식해 놓은 걸 그려 놓은 게 지금 어떻게 됐냐. 위에는 눈목자처럼 변했고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조개패인데 이건 생략하고 지금 이렇게 소정자가 변한 건 이 발 부분이 되게 강조되면서 우리가 아는 소정자로 변한 건데 이렇게만 변형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원상에서 조개패 모양으로 솥이 바뀔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 등장할 겁니다. 나올 때마다 또 말씀드릴게요. 원이 왜 솥이 둥글 원자가 되는지 아시겠죠? 솥의 둥근 솥의 둘레를 말한 겁니다. 상은요. 쉽습니다. 여기 나무목자입니다. 위로 향한 가지 아래로 향한 가지 그래서 이 나무목의 윗부분을 강조하면 말단 말자가 되고요. 나무목의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을 강조하면 근본 본자가 됩니다. 이게 나무목자라는 걸 아시면 나무목의 각골무는 이렇게 눈을 그려 놨습니다. 눈이 지금 나무를 보고 있죠. 눈은 주체, 나무는 객체. 주체가 객체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관과 객관이 만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객관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특히 지금 이 나무를 강조했을 때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거다. 우리 마음에 상이 생겼다. 즉, 더 풀면 대상. 우리 마음에 대상으로 나무가 들어온 거죠. 우리 눈에 지금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대상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특히 이 상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죠. 상을 갖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뭐다 하고 그림 그리지 마라. 마음 속에 떠오른 대상, 경계. 그게 상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이 나무를 잘 살펴보면서 돌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돌상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재상이라고 할 때 이 상자 쓰죠. 왕을 보피라는 존재를 재상할 때 상자를 쓰는 이유가요. 돕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무를 잘 보살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앞으로 공부할 때 이 부분만 아시면 재미있는데 또 이 부분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 다양하게 풀이해서 여러 뜻으로 활용해왔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 이 그림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각으로 이해하시면 한자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쉬워진다. 고정된 하나의 풀이만 고집하시면 한자에 담긴 수많은 뜻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쓸까? 정반대의 뜻으로도 쓸 때가 있거든요. 한자를 놓고 한자를 놓고 간단하게 지금 이 숨실식자 이거 하나를요. 이 식을 안식하다. 그치다도 쓰고요. 또 배양해준다. 자락해준다는 의미도 씁니다. 이런 경우. 한자가 정반대의 뜻이 될 때는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 즉, 나무를 바라보는 이 눈이 대상을 본다는 의미도 되고 서로 주관과 객관이 서로를 살려주죠. 서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로 상자. 서로. 왜냐하면 객관이 없는 주관이 있을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눈에는 짝이 뭐죠? 불교적으로. 안식의 짝은 뭐죠? 색깔. 눈하고 색깔이 만나야 재미있는 거거든요. 서로 돕는다는 의미도 있고 서로라는 의미, 돕는다는 의미 그리고 대상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런 상은 하나인. 둘도 아니에요. 쪼개지지 않은 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인 그 자리. 둘, 셋이면 이미 분열이 왔죠. 분별 없는 그 자리. 하나인. 오직 하나인. 원만에서 조금 더 찌그러지지 않은 그런 상. 그런 형상. 그런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론상을 상징화해놓은 거죠. 진리를 상징화해놓은 거지. 상이라고 붙은 이 상. 이미 하나의 상입니다. 상이지만 이거는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상이다. 그래서 이론상 그러면 법신불자리를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려놓고 상징한 걸 말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